오늘 주스데스크는 4.13 총선 충북지역 2차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. 먼저 청주권은 상당을 제외하고 박빙 혼전, 그 밖의 지역은 새누리가 우세입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 상당입니다. 정우택 46.1, 한범덕 33.4, 한대수 2.2%로 정우택이 한범덕을 5차 범위를 넘어 12.7%포인트 앞질렀습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도 지지율 격차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청주 서원에서는 최현호 37.7, 오재세 35.8, 안창현 5.3, 오영훈 2.2%로 최현호, 오재세가 1.9%포인트 차로 초접전 중입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6.3%포인트 벌어졌습니다. 청주 흥덕에서는 송태영 31.4, 도종환 30.0, 정수창 8.1, 김준환 7.6%로 역시 송태영, 도종환이 1.4%포인트 차로 초박빙입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7.6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청주 청원에서는 오성균 33.9, 변제일 29.8, 신원관 5.9, 김도경 2.2, 권태호 5.7%로 오성균 변제일이 5차 범위내 4.1%포인트 차입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 격차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. 다음은 충주입니다. 이종배 54.3, 윤홍락 21.1%로 이종배가 윤홍락을 33.2%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무려 40.6%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. 제천 단양에서는 권석창 50.4, 이우삼 19.7, 김대부 4.6%로 권석창이 이우삼을 30.7%포인트 차 앞서 우세를 유지했습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33.2%포인트로 격차가 났습니다. 남부 4군에서는 박덕흠 50.4, 이재한 21.6%로 박덕흠이 이재한을 28.8%포인트 차 앞섰습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35.0%포인트로 격차가 커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부 3군에서는 경대수 41.2, 임혜종 24.6, 김영국 8.9%로 경대수가 임혜종을 16.6%포인트 앞서며 우세를 유지했습니다. 적극 투표층에서는 19.8%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. MBC 뉴스 신리입니다.